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여러분들 화내서 죄송합니다 아 방송 진행이 더럽게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방송이 좀 진행이 안되는 편이 없잖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참교육 좀 하고 왔습니다 철판이도 지금 많이 반성한 상태고 제가 진짜 화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철판이가 글쓴게 있어요 방송 진행 망쳐서 죄송합니다 철판 철판 철판이 앞으로 이제 방송 진행 망치지 말고 자 일단 서봐 내가 이렇게 서봐 할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거 진행요소 자 일단은 예린이가 이제 내일 알바가 있어서 가야된데요 자 우리 예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또 엔딩을 찍는데 엔딩스토리 저 그래도 중간까진 왔어요 아 예예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예린님 자 이 점프맵 점프 단련 우리 멤버들이 점프 단련하라고 시청자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자 이 맵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작자님 잘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어렵네요 저는 못하는데 다른 애들은 할 수 있을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못합니다 세이브도 없어서 자 다음은 탈골님 네 하아 안녕하세요 네 탈골님 예예예 자 소감이 어때요? 소감이 어때요? 이름은 다시 맞으지 마세요 네에 철판님 일단은 오늘 뭐 기록은 1등이에요 제일 잘했어요 압니다 네 1등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구닥다들 앞에서 1등하면 뭐합니까? 예 네 수고하셨고 자 이 제작자님한테 한마디 합시다 뒤집니다 자 여기구님 야 노래 트지마 야 시디를 놓지마 하하하 야 시디를 놓지말라했다 빼라 자 여기구님 예예 예 그 어 이 제작자분이 뭐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해본 소감이 어때요? 어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네네 일단 이게 사람이 깰 맵이 아니에요 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엔딩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켰어요 그죠 예예 예 자 제가 초침대 하나 해드릴테니까 다 일단 세이브하시고 다 게임 모드 풀어주세요 네 풀어주시고 자 일단 자세요 예린아 엔딩 보호할거야? 아뇨 가야되요 그치 예린이 간대요 바빠 잘가 예리세요 어 예린아 7시까지 가야되지? 네 알바 7시라 그랬나? 알바 7시라 그랬나? 9시요 9시요 9시까지 가야되요 아 잠이 좀 많나보다 예예 팡이기호 만세 제작자 후들겨 패고싶다 탈고리 주자 고짐 제작자 후들겨 패고싶다 예 그래도 제작자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예 자 여러분 엔딩 한번 진행해볼게요 우리 예린이 수고했고 자 이쪽이 탈출구에요가 두개 있습니다 두갈래가 있는데 어딜까요? 야 어디라고 생각하냐? 저 왼쪽이요 왼쪽 왼쪽?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데? 어 오른쪽 가보죠 한번 왼쪽 왼쪽에 뭐있었어? 여러분 모르dzie 못 못 야 왼쪽에 뭐있다고? 왼쪽에 상자 밖에 없는데 상자 안에 뭐있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? 야 이거 오른쪽으로 하자 야 오른쪽이 길인거 같네 아 여기쪽 점프맵이야 이것도 아이씨 아이씨 진짜 야 이거는 우리가 여태 했던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볼게 철판아 이거 어떻게 뚫어 형 그냥 가면 돼 1스테이지 성공 점프맵은 난이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이플로 따지면 달빙이 밖에 없는거에요 예스테이지야 마지막으로 준비한겁니다 마인카트 타고 내려가세요 자 내감좋아 타고가 내려간다 간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나와봐 나와봐 야 이거 뭐야 아아씨 얘 역시 순발력 오셨고 철판아 니가 TNT했어? 야 철판아 이거 TNT 니가 했냐고 아이씨 아이 제작자 이거 인성 인성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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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